와우 근데 왜 아는 척하러 왔어 어 그럼 어 으 아 오케이 뭐 뭐 뭐 발걸음을 세면 비좁고 올목인 벽들을 지나 핸들을 잡으면 너 웃진 마음에 지금 어딜 걷고 있는지 아니 어딜 가려고 했던가요 석타와 고향이 어느새 섬을 이루어 미뤄둔 고민을 고요히 마주하게 하고 빙장을 가득히 채웠고 아마 조금 뒤면 잠들 거예요 점점 눈이 감겨올 때 울컥든 마음에 미안하다 말해볼걸 좀 더 얘기해볼걸 그냥 안아볼걸 준비해줘 오오오오오오오오zą 오노이 오노이 하루 끝에 서서 팍침문을 열대요 오 핫 사랑 새로운 사람들 어느새 나를 반겨주어 낯선 침대로 때로는 머물려가는 네 마음을 달래보려고 아니었던 그거들이 더하나 소파와 고양이 어느새 성을 이루어 이루어진 모비를 고용히 마주하게 하고 긴장을 더 비키지 않고 아마 조금 뒤면 잠들거네요 점점 눈이 감겨올걸 울컥뜬 마음에 미안하다 말해볼걸 좀더 얘기해볼걸 미안하다 볼걸 마지막! 마지막!